1955년 양띠에는 집안 재능 기본, 행운이 보석처럼 빛나니 무병 무탈의 갑진년을 맞게 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인 갑진년의 1955년 을미생 양띠의 운세로 꼭 잡아야 할 좋은 운과 꼭 피해야 할 애군들을 각탈별로 꼭꼭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띠는 2024년에 자신을 뽐내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55년 을미생 양띠가 재물운을 높이려면 검은머리 짐승을 조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진년에는 감목과 을목의 기운이 서로 만나는 해입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숲을 이루는 형국으로 대체로 무난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변화를 깨자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승세가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재물운도 좋고 가족운도 좋고 행운도 따르며 무병무탈한 한 해가 되거든요. 특히 의리갑을 만나니 억제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2024년에는 내 터전을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특이한 운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나쁜 것은 배신수 손해수 좋은 것은 문서운입니다. 이 운세가 몇월에 들어오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영상 이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 고민하신 분, 노는게 지겨워서 소일거리를 찾는 분, 공기깍찬 자식 때문에 머리가 짖근짖근 아픈 분, 지금부터 2024년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의 각 월별 운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정재운은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란 월급이나 연금처럼 매달 다달이 또박또박 들어오는 고정수입을 말하는데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테니 생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용만 잘하시면 재물운도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창업을 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곳에만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방해물이 있는데요. 내 실수가 아닌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게에서 직원이 실수해서 돈을 좀 날린다라던가 형제자매의 사업이 꼬여서 내가 메운다라던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2024년에는 을미생의 능력이 우수하니까요. 오히려 이기를 넘기며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한 번에 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아랫사람 모두에게 근심이 생기는데요. 집에 있으면 심란하다고 밖으로 도망치시면 포리어 해가 되니 정면 돌파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서로 배려심을 발휘하고 양보한다면 어려움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에는 검은머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지난 사이라도 조심하시고 특히 친구든 친척이든 통업하시는 건 영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삼가십시오. 정리하자면 값진 년은 인간을 조심하라. 가족한테 잘해라. 생활비는 걱정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넉넉할지 배신자는 언제 나타날지도 궁금하지요. 1월은 다 같으니까 2월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과 3월 사이에는 비겁을 만나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해지고 그간 해원일에도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리하면 손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4년은 작년보다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수입이 드러나서 숨통이 조금은 트이실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금전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돈이 나갈 일이 많다는 뜻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닌 남의 잘못 때문에 돈을 써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돈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쓰신다면 작년보다는 많이 넉넉해질 겁니다. 또한 가족 운을 잠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체멸을 차리느라 가족과 대면대면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자식과의 관계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정을 터놓고 화합을 하는데 주력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기란 운에 불씨를 입히고 발복할 수 있을 겁니다. 5월에서 7월 이 중반기는 재물운이 왕성합니다. 이 5월 7월 사이에는 식상 운을 만나게 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요. 이때를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8월에서 10월까지는 관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일감이 늘어갈 거고요. 주부님들도 소일거리를 찾으신다면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수입도 따라올 거고요. 11월에서 12월은 인성운이 들어옵니다. 인성이란 나를 살게 해주는 오행인데요. 한마디로 수행 혹은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우신다면 이때가 가장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인성운이 들어오면 이 도장을 꽉 찍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도장을 찍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서가 오고 갈 때 또 부동산을 매매할 때 결정할 권한을 내가 갖고 성사될 일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소 생각이 많아져서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12월은 육칭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문서를 넘겨줄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은 무조건 금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신중히 처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12월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배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경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 이기만 극복하면 큰 문서를 손에 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을미생 양띠의 2024년 갑진 연애는 큰 탈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내는 행복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갑진 연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